초반에 쓸만한 카드가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백스 최적화? 너무 지우려고 용쓰느라고 지금 백이 약한 건가? 사실 대갑축이 그렇게 위험하긴 하지 공격보샨 눈알 이제 엘리트 두 마리와 싸워야 합니다 노가엘 나온 건 좋다 오척 좋다 킹벽 갓기 아마 상대가 정용하겠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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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두 장 달린다. 헬 오월드. 최적화로 달린다. 3적화. 이 게임 최적화 개판이네. 또 나왔어? 에라 모르겠다. 3적화다. 이제 고쳐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3적화. 되돌 3적화. 근데 진짜 귀신같이 한 장도 안 잡히네. 1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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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 3장이나 있으니까 육각량을 못 잡을 것 같지는 않네요 나이크 핵 고작동 증하 증다 하필 팡팡 선 아스트롤라벨 와 야 뭐야 이거 잠깐만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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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사위모 래퍼? 적어도 필요한데 핵분열 또 나왔다 프리즘 님들 왜그래요 제발 코스트만 챙길 수 있으면은 세지겠는디 다중시전 넣어놓고 플라즈만 찾을까 구체의 마지막은 구체로 좁히는 것이다 구체로 좁히는 프리즘에서 아드나움 이가리얼 뻥치지마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구라노노 수비 강화됐다 수비 강화됐다 내가 그냥 서버를 사고 죽었어야 해서 내가 그냥 서버를 사고 죽었어야 해서 그냥 프리즘 사고 죽을걸 그냥 프리즘 사고 죽을걸 슬더스 위키는 링크가 없어요 아니 왜 조적화만 셀이 나오지 왜지 프리즘 사고 죽었어야 했다노 서면 안죽죠 그럴리가요 당연히 죽죠 뭔 띵원이에요 님돌 이 사람들 안될 사람들이네 아 뭔 감탄이야 감탄 같은 소리네 진짜 흰 포션 꽃샘추행 내가 죽는다구요 어흐흐 안돼 고구마 고구마 버섯 술락하고 맨 고구마 버섯 고구마 버섯 술락하고 맨 고구마 버섯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요 소질 그 그 고구마 버섯 고구마 버섯 고구마 버섯 고구마 버섯 고구마 버섯 닥 이렇게 돌릴 거면 수급하기가 더 가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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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적합, 칸 적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는 게 사는 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기라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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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구. 병폭. 칸. ㄷ. ㅋㅋ 구공님 구알루 감사합니다 이미 스네코 찍었을때 이 덱의 미래는 그냥 문달이었어요 하위모 0코스트 됐다 에이 이번에 2코스트 나왔네 3코스트 나왔네 3코스트 나왔네 4코스트 나왔네 4코스트 나왔네 4코스트 나왔네 하위모가 0코 라고? 배터리 충전 하나 강화를 할까 4코스트 나왔네 빙하 나오는게 더 좋았겠지만 뭐 안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으엑 스파게티 괴물이다 스파게티 괴물이다 스파게티 괴물이다 스파게티 괴물이다 60딜 스파게티 괴물이다 스파게티 괴물이다 스파게티 괴물이다 스파게티 괴물이다 저 물음표 배턴 네 무려 덱에 기생충을 났습니다 정신나간 배턴 아 타드팡 좀 치워봐 공격 비해만 됩니다 밀집 포션 오예 초강무음까지 와 미친 아니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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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신게 아멘 또 올게 평영도 그렇게 쓰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빙하가 나오지 하위모 둘 다 상푸나뇨 잘하는 짓이다 저거 버리지도 못하잖아 개 노답겜 아 어 개 노답 예 개 노답 하위모 내일 털링 빨로 감사합니다 창공지능이다 달팽이색 아멘 실력갭입니다 에... 활루 가슴다 아이참 수란 모릅니다. 창공에서 더 알맞은 파워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 왜? 아 진짜 그거 쓰는 거 아니라고 아 뭐 헬로월드면 계속 나오면 이 걸 이걸 진다고 안녕하셨어요 림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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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와 파괴광선 너무 좋아 파괴광선이 닳지 않습니까? 콰 갓레코 갓괴광선 파피팡선 아까 저거 꽃샘추위만 안 잃어버렸어도 이거보다는 낫을텐데 아무튼 울빨갠